양산시는 내년 한 해 양산시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부터 24일까지 2주간 양산시 홈페이지에 시민 제안 창고를 운영합니다. 시민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평가 속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양산시 주요 업무 계획에 관심 있는 양산 시민이면 누구나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별로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